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태출을 끊고 어머니의 태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사를 가고 집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 흔히 결혼할 때에 부모를 떠나는 과정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하는데 21세기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캥거루족 면하고 경제적인 독립해서 부모에서 떠나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21세기 우리들의 입맛에 맞추는 거고요 2000년 전에 보금서가 쓰여질 때에 그때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창세기에서 쓰여진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시족, 그 집안을 떠나서 내 가문을 일구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21세기의 표현으로 바꾸면 내 호적파서 옮겨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어지간히 화가 나야 너 호적파가라라고 하지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요 그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새롭게 일구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남은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쉽지 않은 것이 떠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보험 4장은 예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보험 2장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3장을 지나서 4장에 와서는 1절에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도 버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람을 모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하니까 이 힘이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곧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여기서 그들과 부딪히는 것보다 우선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유대를 떠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오늘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청년 예수가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기피하는 현상 어느 정도냐 하면 길을 갈 때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너무 싫어서 강을 건너서 동쪽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보금이 들어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가 기피하는 그곳이 보금이 들어갈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유대인들이 전해주기를 기피하던 바로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금의 아이러니지연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의 수가로 들어가셨다 보금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자랐던 유대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유대는 사마리아와 상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거절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범주 안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열방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유대를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천국 보금이 온 세계의 것임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보금은 십자가의 보금은 한 민족이나 한 부류나 한 집단이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보금은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늘에서 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종과 민족과 피부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금을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보금 3장과 4장에는 보금이 전해지는 곳에 아이러니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 예수의 보금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적개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돌하기 시작한, 심정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요한보금 3장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찾아왔지요 예수에게 저항하고 메시아데모를 부정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거듭남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를 만나서 알게 되어진 니고데모는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요한보금 3장의 사건입니다 4장의 사건은 유대를 떠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때의 정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6시, 오늘 우리의 시계로 낮 12시, 정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 밤의 시간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난 정오의 시간 시간적으로는 극과 극이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싫었던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적대시 하니까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 불편해서 공개적으로 예수 만나 토론하는 것이 불편해서 밤에 조용히 찾아와 예수를 독대합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의 율법 해석서인 미쉬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부정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렇게 법을 해석했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면서 사마리아는 부정하다 그래서 개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자는 더없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존재냐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므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마리아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마리아의 여자들 중에 오늘 본문 속의 여자는 재혼에 재혼을 거듭한 남편을 여러 번 바꾼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더러워도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율법에 의하면 정말 부정한 여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과 정오의 시간 예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사람 만나는 것이 참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런 부류이지요 모두가 잠든 저녁 시간에 예수를 만나러 오고 너무 뜨거워서 길에 나서지 않는 그 시간에 열사병을 무릅쓰고라도 물동이 짊어지고 우물까지 나오는 그 수고를 했던 사람 바꿔 이야기하면 참 아픈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목이 말라서 물을 가져다 놓아야 그날 일을 할 수 있는 여인네 가정주부이지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하고 싶어서 밤과 낮을 사용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피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왠지 눈에 띄면 불편하고 내가 암흑애를 만나는 것이 내가 암흑애를 환대해주는 것이 눈에 튀는 것 같아서 자제해야 되는 같이 올려다니는 무리 속에 혼자 있을 때는 저 사람 만나는 걸 아무렇지도 아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친구들에게 뭔가 불편해서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고 만나 이야기 나눌 것도 나누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니고데모이고 그것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데 메시아 만나는데 왜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 예수께 나아가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리가 바리세인입니다 나는 너희처럼 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율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별해서 살 거야 해서 파리사이파입니다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처럼 대충 살지 않고 법에 좀 충실해서 말씀에 충실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파리사이파 우리말로 바리세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을 전하는 예수 만나는 일에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와 천국복음 놓고 토론하지 못하고 숨어서 밤중에 가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장에 나오는 이 여인 이혼여인지 사별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혼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에게 인기는 많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남편을 다섯 번이나 만나야 했습니까? 2000년 전 사회 속에서 사별하던 이혼했던 여자 혼자 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맞벌이도 하고 여성들이 일할 자리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아까림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21세기의 시선으로 이 여자를 보면 안 돼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병든 것보다 더 힘든 사회에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지 성계에 안 써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내 가정 지키려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된 기반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끊임없이 남자를 새로 원했고 그래서 남편을 새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혹은 이혼했건 사별했건 새 남편을 드릴 만큼 이 여자는 인기도 있고 미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고요 나는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내 가정 살리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수화성 여인도 한밤중에 땡볕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그렇지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것도 사람입니다 6시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정오 이전에는 수화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면 또 손가락질하고 흘끼들끼들고 분명해서 잔뜩 움츠린 채 야곱의 우물에 도착합니다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단어를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싫어서 베레아로 돌아 돌아 갈리리를 가는데 예수님은 신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여인이 여기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요청해서 성령을 통해 감동받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 마을에 가셨다라고 단어를 선택해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가신 것은 길을 빨리 가려고 관례를 깨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곳에 가신 겁니다 움츠러든 여인 어깨가 좁아든 여인 허리 구부린 여인 사람들과 눈 맞추고 싶지 않아서 눈 내리깔고 가고 있는 그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필요성 속에 수가를 가진 겁니다 남편을 몇 번이나 새롭게 만나야 했던 여인 물길러 우물가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단어 말고요 유대인 청년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그 2000년 전 사회 속에 혼자 여자로 남편 없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어서 재혼하고 재혼하고 재혼했을 거예요 이혼이 됐건 사별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래도 선택해서 이 남편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묻잖아요 내 남편 데려오라고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 속에 이 여인 마음 속에는 남성에 관한 이미지가 있어요 같이 살고는 있는데 내 남편 아니에요 남자 참 불편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존재이지 싫어요 내 남편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누가 있어요? 우물가에 갔더니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출신이 어디예요?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이에요 못생겼어요? 여수님 얼굴 못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미남이시잖아요 가슴을 뛰게 하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마음이 닫혀있는 여자에게는 그 속 불편한 남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거기 미리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그 눈길이 싫어서 만나는 게 싫어서 그 땡볕에 거길 갔는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유대인 청년 총각 남자 하나가 거기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그 남자를 보았어요 예수가 아니에요 아직은 남자예요 그때 그 여인의 몸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와 남자다 아니지요 와 이거 또 남자네 기껏 눈 피해 왔는데 몸이 굳어버리고 안 그래도 시선이 싫어서 어깨 움츠렸던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든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었을까요? 그게 예수와 여자의 6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 기를 그릇이 없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자 고백 우물에 왜 왔어요? 물 길로 왔잖아요 그릇 없어요? 그릇 있지요 근데 왜 그릇 없다고 그래요? 나를 개치고 마는 저 사람이 싫어서요? 혹 여인이 안 가져왔어도 옛날 우리 우물 우리들의 우물 생각하면 두레박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우물은 두레박이 아니라 가죽 부대를 밑으로 줄에다 묶어서 그래가지고 물을 또 올립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 깊은데 어디서 물 얻겠습니까? 그릇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사용할 그릇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이 썼던 그릇으로 함께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해요 왜요?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 이걸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토리가 저를 보면서 그래요 토리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집 강아지예요 사람이 아니고 걔가 앉아있다가 꼬리를 치는 사람들 이 더운 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주인님 목마르시죠? 제가 물 한 적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로는 수도과에 가서 물 받아가지고 자기 그릇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마시세요 그리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마실 수 있겠어요? 집에서 개하고 뽀뽀하고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개를 밖에다 키웁니다 예쁘긴 하지만 개는 밖에 있는 짐승이에요 토리의 밥그릇에 물 담아서 마시겠냐고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과 그릇을 함께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정결법이에요 개 취급하고 왕따시키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왕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건 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가 먹던 그릇에다가 물을 마십니까? 그 관습법을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우물은 사마리아 사람이 쓰는 우물이거든요 여기 담궈진 그릇, 내가 들고 온 그릇도 다 사마리아 사람 거예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릇에 그릇이 없는 거예요 어울리고 싶지만, 물 마시게 하고 싶지만 세상의 법이, 세상의 관심이, 세상의 눈초리가 물조차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마실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와 여인의 첫 만남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습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게서 나온 물을 내가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청장을 이미 내밀어 주셨어요 그 초청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라는 짐승은 한참을 뛰어다니고 나면 목이 마른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목이 마른대요 그때 물 안 마시면 심장 때문에 죽는데요 물 마셔야 돼요 신은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내 터질 것 같은 이 심장이 안정을 취하고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게 신의 노래이고 오늘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영혼의 목마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갈증이 해결된다구요 예수님이 수화성 경영과의 대화 속에 그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영혼적인 갈증이 해소된 여인 어떻게 합니까? 거기 우물과에 왜 나왔어요? 물길러 나왔잖아요 그 과거의 습관을 던져버립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과거와 이별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메시지는 뒤에 나오는 28절을 예고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에게 찾아간 이유는 너로 하여금 너의 예습관을 버리고 내 물동이 버리고 가슴 펴고 살게 하고 싶은 예수의 마음이 이미 3절에서 하나님의 당연한 피로에서 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정우에 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갈증이 해소되고 나니까 그가 들고 왔던 옛 습관, 옛 정결법 그 물동이 버려두고 놀라움과 감격 속에 어깨를 펴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옛 질서, 옛 습관, 옛 자아는 6시 이후에 거기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감격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다시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6시 이전에 과거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고 사람의 이목에 주눅들고 상황과 말을 휘둘리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지만 예수 만난 여인은 예수 만난 우리는 6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습니다라고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방금 전까지 나를 따돌리고 견눈질하던 그 사람에게 달려가요 그 사람들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깨가 굽어지고 손으로 앞을 모았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난 뒤에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어떻게 쳐다볼지 모르지만 얼마나 기쁘게 뛰어갈까요? 반에서 맨날 중간쯤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았는데 1등을 했습니다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오지만 우리 때는 종이로 나왔어요 1등한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는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빠! 나 1등 먹었어 손 들고 오잖아요 중간하고 10등하고 그러면 너 공부 똑바로 안 할래? 그 소리가 싫어서 고개 죽이고 들어가던 아이가 1등만 하면 신에서 두 손으로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어서 어떻게든지 눈 안 마주치려고 고개 죽이고 다니던 여자가 예수 만나고 당당해지니까 예수 만나고 자유함이 생기니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물동이 버려두고 어깨 펴고 손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게 6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만난 그 상큼한 영혼의 소유자로 달려갑니다 왜? 생명 나누기 위해서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를 만난 예수의 생명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너희도 진짜로 어깨 펴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움츠러든 어깨와 가슴이 펴지고 세상 안에서 팔을 벌리고 기쁨의 복음 자유하게 하는 복음 그것으로 도리어 저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신 예수를 알지니 진리신 예수가 바로 너를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상처와 상황과 삶에 눌려 사는 우리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 움츠린 어깨로 걷던 여인을 어깨를 펴게 하시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게 하시며 여인의 입을 통해 생명수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여인의 삶을 바꾼 예수의 자유와 기쁨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로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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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